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북한에 의해 피격당한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여부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해경은 자진 월북이 맞다며 증거 몇 가지를 제시했고, 야당은 표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추정 증거로 맞섰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이 씨를 총살한 뒤 불태우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불빛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국회 농회수위 국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 이모씨의 명복을 빚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이 씨가 월북했다는 해경에 CCTV 목격자도 없는데 추정일 뿐이라며 북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해경은 이 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해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점을 자발적인 월북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구명조끼는 어민들도 착용하고, 특정 시간에는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해류도 있다며 해경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해경 수사 결과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개인의 부채나 또는 사생활 문제로 월북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내 경험상 볼 때에. 국방위 국감에선 우리 군이 북한군이 이 씨를 총살한 뒤 불태우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또 북한군 감청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 의미의 단어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